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연휴 앞두고 바로 종목 점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CU 박스 볼 수 있겠는데요. 벌써 수행률은 50% 넘어서고 있고 물론 목표가 달성도 나왔습니다. 차트를 길게 본다면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중기라인에서부터 꾸준하게 올라오는 흐름을 나타냈고 어제 장에는 장중 28%가량 폭등하면서 15,330원까지의 터치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익 실현하면 좋겠는데 지금 혹시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찬바람 불면 배당 9%의 배당을 챙기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저희 6%가량 수익을 챙겼거든요. 그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CU 박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U 박스는 스마트 패스라고 하는 공항에서 얼굴만 가지고 여권을 꺼내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이런 AI 얼굴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지금 전체 공항에서 이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항공사라든지 공항이 점점 밀고 있다는 부분은 이 얼굴 인식 AI 기술을 갖고 있는 CU 박스에게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때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 패스 이슈가 있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갔는데요. 어저께 사실 28%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물류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의료용 AI에 대한 전방사업 다각화라는 이슈가 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어떻게 보면 좀 단발성 이슈로 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익 실행하신 분들은 이익 실행하시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볼 때 이제는 중기라인까지는 사실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62평선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22평선 구간 여기 있는 양봉의 중간값까지만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좀 더 보유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 종목입니다. 하나금융지주죠. 역시나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투자의 포인트 찬바람을 불면 배당을 하는데 배당을 하는 종목들은 어차피 12월 말까지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익만 먹어도 배당 수익률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지금 제가 추천하고 나서 지금 6% 정도 6.7%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저녁에 나가보니까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지금 배당을 할 때까지는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더 보유해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배당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말에 고배당 9%로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6% 수익은 두둑하게 안정적으로 챙겨 놓으시고 또 저희 겨울에는 9%가량의 배당 수익까지도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고 있는 테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게임족을 꼽아봤습니다. 소외됐던 게임주 대반전 찐바닥 확인돼 기술적인 반등. 오늘은 이슈가 있었죠. 위메이드가 중국으로부터 천억 원을 수령했다는 소식으로 중국 문이 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게임주들을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형 게임주들이 지금 주가가 너무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게임주 섹터 전체에 돈이 몰리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메이드 그룹주들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위메이드 그룹주에만 흠풍이 불었던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미르 전설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좀 분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체락뒤치락 하다가 지금 이번에 천억 원이라는 계약금을 좀 받았다. 돈이 오갔다. 이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좀 상한가를 기록하고 종목이 막 날아갔는데 이것도 역시나 지금 중국에 진출하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또 해야지만 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일단 받았다는 것만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게임주는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면 또 흥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전체 게임주 넷마블 같은 경우도 넷마블 차차 잠깐 보고 갈게요. 넷마블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루 급등한 날이 있습니다. 12일 날 좀 급등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작 흥행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보시면 어떻게 됐죠? 지금 또 빠졌죠? 이럴 정도로 지금 게임주에 대한 수급이 약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역시나 게임주 대장주,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그리고 지금 넷마블, 엔소프트 전부 다 게임주가 전부 다 지금 우하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임주는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단발성 이슈가 나왔더라도 조금은 관망을 해보잖아 말씀드리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단발성 이슈로 14%, 16%나 급등을 했지만 다시 지금 상승한 거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만큼 턴어라운드는 아직까지 게임주 섹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관망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오늘 게임주를 꼽아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다시피 위메이드 그룹주 상한가에 이어서 20%대 폭등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가 사실 엑토즈 스포트까지 이 4개가 다 위메이드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게임주 또 대장주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이런 단발성 이슈 때문에 간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넵툰 갖고 왔습니다. 넵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터널 리턴이라고 하는 지금 트래픽이 우상향하면서 좀 정시 접속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부분 하나랑요. 그리고 지금 2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상승했던 구간에서 눌림목 자리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기라인을 지금 지지를 하는 흐름들이 좀 남았기 때문에 중기라인은 이제 오늘같이 장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지금 하락을 하면 종목이 다 꺾일 때도 얘는 양봉으로 버텼다. 제가 볼 때는 중기라인은 좀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듭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선은 이제 8,000원 구간 손절매 구간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전에 올라갔던 구간 1만 3,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위원님이 또 중기라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중기라인에 있는 종목으로 넵튠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주가는 1만 3,000원, 손절라인은 8,000원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갈만한 테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소비시즌 임박했다. 동심을 저격할 종목 미리 담아볼까라고 제시했습니다. 동심 저격할 수 있는 오늘의 종목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어린이 소비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석 앞두고 있고 중국의 광군제도 앞두고 있고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서 또 종목을 선점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어린이 소비시즌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엔젤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저출산하고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TV방송 프로그램을 좀 보다 보면 예전에는 우리 결혼했어요라 아니면 대추나무 사랑 관련해 좀 너무 옛날인가요? 한집은 새가족. 너무 옛날이죠. 그런데 요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금쪽같은 내 새끼 그리고 돌아온 싱글즈 우리 이혼했어요. 나는 솔로 이런 식으로 너무 프로그램 자체도 세상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자체도 결혼에 대한 것과 좀 거리가 멀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과 그리고 22년 지금 국내 총 출산율 합계가 0.7명을 지금 또 하회했죠. 서울은 더 각박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은 0.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도 저출산에 또 한몫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각 지역별로 또 나라별로 또 해결책을 많이 좀 내고 있는데 제주도의 초등학교 지금 인원수도 지금 5년 후에는 1만 명 정도가 좀 감소한 지금 7만 명대인데요. 지금 6만 명, 5만 명대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등학교 인구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중학교 인구 숫자, 고등학교 숫자 그리고 결국에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줄어든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출산율의 문제보다는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변화할 수 있는 좀 일자리라든지 또 이렇게 또 지원하는 지원금을 출산을 하기 위해서 출산하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출산 전,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청년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소득, 그런 월급급여의 차가 좀 좁혀올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장려를 위한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장려와 관련한 그럼 오늘 종목이 있을까요? 솔직히 결혼 장려는 아니고 저는 엔젤 산업에 대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자, 종목은 SAMG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신 분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이 티니핑이라고 하는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지식재산권, 메가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지식재산권 갖고 있는 게 시즌4가 지금 당장 내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 이제 갈 수 있는 이슈를 앞두고 있네요. 네,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 꿈틀꿈들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중기라인을 돌파하고 이제 올라오는 시작인데요. 메가 지식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MD제품, 기획부터 유통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니까요. 이 종목은 지금 담아보시면은 분명히 수익이 좀 크게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2월에 판교에 티니핑 월드라고 하는 팝업스토어가 또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런 선물들,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팝업스토어가 시즌에 맞춰서 10개 장소에 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은 아무래도 겨울에 더 많이 수익이 날 수 있고 하반기에는 또 실적의 터라운드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차트 보시죠. 현재 구간 제가 좋아하는 견고하게 중기라인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역시나 오늘같이 좀 장이 많이 안 좋은 날에도 중기라인을 지지했다는 거는 역시 하반기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는 터라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조가가는 2만 1천 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3만 3천 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도 티니핑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티니핑과 관련한 종목을 안내해 주셨고 이슈가 내일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종목 꼭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갈테마 가라 시간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